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캐스트 제목은 아직도 미적분이 힘든 사람,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 풀긴 푸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는지,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내가 과연 풀 수 있을지, 불안한 사람, 컨택트로 다 모여라는 지금 이 판서를 보면 느끼겠지만 매우 시급히 갑작스럽게 한번 캐스트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로 밖에서 지금 미적 선택자들 강의가 끝나고 조교와 우리 컨텐츠 팀장 그리고 수강생들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요즘 실물을 보면서 겪는 고충, 공통보다 미적이 조금 더 불편한 상황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이야기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는 감독님을 붙들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캐스트 하나만 촬영하겠습니다라고 급히 적은 제목이에요. 미적이 아직도 불편하다, 공통 대비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어디까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풀긴 푸는데 불안하다, 이런 미적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가진 분들은 선생님이 컨택트로 다 모여라고 했는데 이 모여라는 글씨는 신유경이 적어서 글씨가 들어서 절로 가 그랬더니 모여는 끝까지 버티고 적었고 나머지는 선생님은 글씨인데 대급하게 적은 것 같죠? 말도 좀 빠르게 해볼게요. 컨택트로 다 모여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수강생들 현장에서 미적분에 대한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준 메인 컨텐츠가 바로 컨택트예요. 미적 컨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 미적분 컨택트로 지금 이 시기에 미적분 개념 에센스로 공부하는 거 당연히 맞지. 기출 50선으로 공부하는 거 당연히 맞아. 그런데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지금 개념이라는 이름이 붙은 개념 에센스를 해도 될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해야 돼. 선생님 이전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개념 에센스를 어느 정도 했어. 또는 개념은 정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이 개념과 기출과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동일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주제로 새롭게 만들어진 엔젤을 하나로 깨는 작업? 그게 컨택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컨택트를 개념 에센스의 N버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컨택트의 한 단원에 구성이 된 테마를 핵심 테마를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보시면 컨택트 미적분의 3단원에 핵심 테마 8개가 들어있어요. 한 테마당 나오리와 나오니라고 하는 두 문제가 세트로 들어있어. 나오리는 이번 수능에 나올 문제야. 그래서 이름이 나오리. 나오니는 이미 기존 기출에 존재하는 수능에 나온 문제야. 수능이든 평가원이든 교육청 모의고사든 사관학교든 나오리와 유사한 관점의 문항이거나 그래서 이 N버전, 선생님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정말 작년에도 컨택트에서 수능에 적중을 많이 했거든요. 표현까지도 숫자까지도 유사한 그런 나오리, 정말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만든 이 나오리가 사실은 약간 새로워 보일지라도 조금 까다로워 보일지라도 너가 이미 풀었던 나오니와 같은 결의 문제인 거야. 같은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어라는 걸 유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리를 선생님이 해설해주고 옆에 있는 나오니는 개념 에센스나 기출 50선에 들어있는 문항을 넣어놔서 수록해놨어. 그래서 컨택트를 들을 때 이렇게 해라 했거든요. 나오리 풀어보고 해설강의 듣고 그리고 나오니도 풀어봐라. 나오니의 해설까지 궁금하다면 어차피 같은 관점인데 궁금하다. 선생님이 나오리를 해설해주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풀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가 개념 에센스 또는 기출 50선 어디에 수록되었는지 출처가 밑에 적혀있으니 그 부분으로 찾아가서 강의를 들어라.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나오리를 기준으로 공부하되 나오니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세트 구성을 했는데 이 3단원의 핵심 테마 8개 그러니까 8세트의 문제가 들어있어. 이 단원은 너무 중요한 단원이고 권한도 문항의 바치야.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합차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래서 잠깐만 이 ppt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합차함수의 미분법과 미분 가능성은 수투의 범위지만 소재가 초월함수로 바뀌면 이렇게 합차함수의 합차함수의 이건 나오리야. 나오리에서 만든 문제예요.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나오리로 준 문제야. 근데 나오니는 이 6평의 30번 자리에 나왔던 이 문제예요. 합차함수의 미분법 미분 가능성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수투에서의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수투에서 배운 미분에서 배운 합차함수의 미분법 미분 가능성을 초월함수에다가 접목시킨 이런 합차함수의 미분법 미분 가능성 문제가 미적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신합으로 가끔 출연을 한다. 그래서 그 테마 하나를 잡아줬고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다시 한번 갔다 올까요? 우리가 수투에서는 1개도 그냥 도함수를 배웠지만 미적분에서는 2개도 함수를 배웠어. 그래서 2개도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세트 나오리와 라온으로 설명을 해놨고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미분 가능성 역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 개수 또 뒤에 가면 적분 파트에서 역함수의 정적분 이건 다 누가 해준다? 원래 있던 함수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f의 역함수 g에 대해서 무엇을 물으면 f를 잘 그리고 그리고 g에 대한 해석은 모두 f가 줄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건지를 나오리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나오니에 있었던 유사 출제의도의 문항이야라는 걸 분석해줘. 이렇게 유사 문항인 경우도 있어. 역함수 미분법은 결국 원래 있던 함수가 해줄 거야. 그런데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게 흔친 않지만 수능의 28번 자리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것과 유사하게 흔치 않으니까 기출로는 정말 하나밖에 없어.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f의 역함수를 g라 했을 때 f에 대해 어떤 지점을 잘 봐야 이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흔치 않은 기출이라 이런 나올지도 모르는 약간의 신유형스러움도 품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유사 문항이에요. 여기는 뭐 유사네. 뒤에 가면 보안 문항도 있어. 보안. 나오리와 나온이가 서로 보안하는 문항도 있어. 대부분은 유사 문항인데 보안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핵심 테마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상 나오는데 포장지가 살짝살짝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해결해 주는 게 이 컨택트야.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미적분 결국 다 아는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메인 컨텐츠가 바로 컨택트예요. 현장에서는 시즌2에 진행을 했고 온라인으로도 선생님이 시즌2 시즌에 스튜디오로 촬영해서 올리거나 현장에 있는 강의를 편집해서 올려놨어. 그래서 테마들 보시면 특히 테마 6번, 7번 보시면 둘 다 음함수 미분법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다구요. 테마 6은 클래식 버전. 원래 기존의 평가원에서 음함수 미분법을 출제하면 주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어. 이게 클래식 버전이야. 최근에는 음함수 미분법 문제를 주로 이런 식으로 출제해. 이게 트렌디한 버전이야. 그래서 두 세트 나오리와 나우니 두 세트를 보여주고 너가 만나는 음함수 미분법 문제는 다 이 두 세트인 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로 들어갈 거야. 라는 걸 정리해 준다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아 그럼 내가 그동안 풀었던 이 문제들이 얘는 클래식 버전 얘는 트렌디한 버전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어차피 미적분에서 보시면 수투에서는 단원, 큰 대단원의 이름 자체가 미분, 적분이야. 이건 아주 근본적인 미적분학, 미분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모든 개념은 수투에 다 있어. 미적분은 대단원 명의, 미분법, 적분 법이 붙어. 법, 법. 이건 기술이라는 거야. 이건 너가 더 많은 다양한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 기술을 추가해서 배우는 게 미적분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프로가 하는 기술이거든요. 충분히 정리가 되는 미적분이야말로 바운데리가 너무 명확한 늘 나오는 문제는 뻔한 그걸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핵심 테마별로 정리를 해놨다. 매개변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마지막 주제는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정의역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증감을 묻는다거나 도함수 활용에 관련된 걸 물었을 때 정확히 누가 정의역인지를 구분하면 돼 라는 어떤 낯선 문제겠지만 핵심적인 걸 건드려주는 이런 8개 테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3단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리와 나온이가 세트로 있어요. 이렇게 합성 함수의 미분법과 미분 가능성 세트로 여기는 합성 함수의 도함수의 구조에서 겉함수, 속함수의 도함수 중에 어디에 문제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술이 세게 들어가는 문제라면 기술적인, 뒤에는 근본적인 미분 개수에서 출발을 하는 기출을 선정함으로써 유사하지만 보안 관계가 있는 이렇게 세트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미적분 컨택트 한 권을 한다. 진짜 정말 정말 이거 한 권 하면 정말 미적분은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컨택트는 선생님이 입문하는 엔제이며 마지막 엔제다. 라고 했던 게 이걸로 시작하면 많은 엔제나 실무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다 비슷해 보일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정리는 이걸로 하면 돼. 라고 했던 컨택트가 미적분에서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걸 여기서 봤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었던 나는 미적분 기출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어요. 하는 사람도 이걸로 정리를 하면 엔제와 기출이 세트로 정리가 되면서 보안, 유사, 뭐 이렇게 머릿속에 딱 아 문제를 읽으면 이거 이거야. 이거 이 테마야.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이 3단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단원이 역함수, 역함수도요. 역함수도 음... 이를테면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나온 건데 세트로 할 때 이런 어떤 나오리가 역함수의 모든 건 원래 있던 함수가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대칭성까지도 어떻게 F와 F역함수가 대칭성까지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려서 약간 미래에 나올 것 같은 문제 플러스 기존 문제 그리고 계산이 중요하니까 기존의 문제에서 이런 평가원적인 것도 하나 선택했다면 사관학교적인 것도 하나를 선택한 게 여기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그건 기억이 왜곡이네요. 사관학교스러운 거 하나 선택했던 건 그건 아 이걸로 대체했다. 이게 계산이 엄청 복잡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관학교스러운 문제를 대체했어요. 그 사관학교스러운 문제는 첨부파일로 한번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게 현장에서 했는데 현장에서 했던 거를 압축해서 온라인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 버전이기 때문에 그건 없지만 그거를 선생님 말을 했으니까 하나 넣어줄게. 첨부파일로 강의도 잘라서 넣어드릴게요. 음... 그 다음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수능에 나왔던 28번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앞에 나오리와 나온이로 경험할 수 있게끔 음함수 미분법의 음... 클래식한 버전과 이게 앞쪽이 여기가 트렌디한 버전이다. 6번 세트가 그리고 7번 세트가 클래식한 버전.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 이렇구나 구조가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사설 문제가 이 두 버전 안에 들어갈 거야. 한번 해보시면 매우 좋을 거다. 8번 세트 매개변수에서 겪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 컨택트에서 지금 4단어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말이 빨라지죠. 빨리 해볼게요. 정리 끝. 자 4단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변곡점의 위치를 찾는데 작년 수능 30번 문제 어떤 것 같아. 어떤 문제냐면 변곡에 대한 문제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변곡 문제 이게 작년 수능이에요. 아마 작수 30번이었을 거야. 이 문제가 변곡을 찾아내는데 이게 이제 작수 30번이고 이 앞에 문제는 작년 컨택트에 있던 문제야. 물론 작년에 선생님이 컨택트를 온라인으로 개강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용했는데 이게 작년 현장 컨택트 문제예요. 나오리 이걸 이번에 온라인에 넣는데 이 나오리와 이 나오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변곡점의 정의는 애퍼 2프라임을 보는 거야. 그런데 애퍼 2프라임만으로도 변곡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퍼 2프라임까지 가야 되는 상황과 애퍼 2프라임만으로 변곡을 찾아도 충분한 상황. 애퍼 2프라임까지 가지 않으면 애퍼 2프라임만으로 변곡을 찾으려고 했을 때 큰일 날 수 있는 상황. 이거를 정리해놓은 게 이 나오리와 나온이야. 이건 보완관계죠. 똑같은 유사 주제지만 작년 수능은 여기 나온이 요거 나온이 작년 수능은 애퍼 2프라임까지만 봐도 충분했던 문제. 변곡을 찾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리는 문제. 이 나온이는 나오리는 얘는 얘는 둘 다 변곡 문제지만 얘는 애퍼 2프라임까지 가야 되는 문제. 요런 거를 해설하면서 선생님이 다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적을 N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미적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 뭔가 불안해. 풀리긴 풀리는데 이것만 하면 전부인가? 이 바운더리가 전부가 맞나? 내가 모르는 게 더 없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로 총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문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했던 이 컨택트로 그러면 그러면 모든 상황들이 쭉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거꾸로 지금 수능 직전에 이 컨택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많은 사설 N제들이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렇게 줄기를 타고 쭉 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을 잡으세요. 정확하고 빠르게 미적을 풀어야 되거든.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미적분 정리가 안 되는 사람 다 모여 인 건데 지금 이 이야기랑 같이 했던 이야기가 실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것만 선생님이 한 2, 3분 정도 추가를 하나 해드리면 선생님이 실모를 풀 때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을 기준으로 어떤 공부를 하라라는 5주 전략을 짜줬어. 근데 그 전략과 또 별개로 말이야 실모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겪는 겪는 여러가지 증상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컨텐츠 팀장이 같이 수강생들하고 한 3, 40분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빨리 들어와서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모를 보면서 생기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중에 이걸 이제 캐스트에서 하나씩 이야기해 줄게요. 그중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컨텐츠 팀장이 실제로 수능장에서 겪은 일이야. 겪은 일. 11번에서 막혔대요. 12번에서 막히더래요. 근데 13번에서 막혔대. 어떨 것 같아. 평소 본인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연구실에서 컨텐츠 팀장을 잘한다. 실력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겠지. 당연히 수능에서 100점 받았어요. 수능수학 100점. 그런데 11번에서 막혔어.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평소 내가 100점을 받던 사람이야. 평소 1등급을 받던 사람이야. 아니 2등급을 받던 사람일지라도 11에서 막혀. 수능장에서. 근데 왜 막혔어요? 라고 하니까 국어가 어려웠대. 모두 1교시의 수학을 보는 게 아니라 2교시의 수학을 보기 때문에 2교시에 본인의 실력대로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지. 평소 막히지 않았던 자리에서 막히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1번에서 막혔어. 못 풀었대요. 12번에서 막혔어. 못 풀었대. 13번에서 막혔어. 못 풀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지금 수강생들이 뭘 물었냐면 100점도 나오고 92도 나오고 88도 나오고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수강생이 뭘 물었냐면 쌤 근데 요즘 심리적으로 막히면 멘탈이 싹 깨져요. 막히면 내가 지금 이거 못 풀면 어떡하지? 두렵대. 또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안 풀리면 뒤에 것도 안 풀릴 텐데 라는 불안감이 막 덮쳐오니까 뒤에서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컨텐츠 팀장이 본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1번 막혔어. 12번 막혔어. 13번 막혔어. 이때 이분이 뭘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때 16번을 풀었대요. 왜? 왜 16번을 넘어갔어요? 라고 했더니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첫 번째 지금 내가 별로다. 상태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상태가 별로다. 왜냐하면 국어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몇 점인지는 모르지만 국어가 어려웠어. 별로야. 내 지금 상태가 별로야. 인정. 바로 인정. 아 그 순간에 원래 100점을 받던 친구들이요. 11, 12, 13 3개가 막히잖아. 그러면 사실은 내려놓기 시작해. 이때 살짝 내려놓는다고. 근데 그때 내려놓지 않고 아니 이 3개를 다 날린다 할지라도 내가 풀 수 있는 나머지 27문제를 풀어야지. 100점 받던 친구가 3개를 날린다 생각하면 사실은 서울대 위주로 목표를 하기 때문에 어땠겠어 심정이 아 이번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인정.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13까지 안 풀렸는데 14가 풀리겠냐. 인정. 몇 번으로 넘어가? 16번으로 넘어가.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16, 17 넘어가. 이 순간 뭘 한 거야? 나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아. 인정. 이 찐 쿨함 아니에요. 이걸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16부터 풀어. 그래서 16부터 3점짜리 일단 다 풀었대요. 미적까지.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2번 이유야. 1번은 시간을 주고 인정하고 시간을 주는 건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팀장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그거야. 라고 막 우리가 대화를 했던 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하나를 시도하잖아요. 문제를 풀려고 했어. 근데 안 풀릴 때가 있어. 안 풀릴 때가 있잖아. 안 풀리면 예를 들어 문제를 두 번 읽었어. 실무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지만 두 번 읽었어. 근데 안 풀려. 그래서 못 풀었어. 근데 집에 가서 읽었더니 풀려. 이런 경험이 많잖아. 그럼 그때 생각을 해봐. 집에 가서 내가 실전에서 두 번 읽었어. 뭔 소린지 몰라. 못 풀었어. 집에 가서 세 번째 읽었어. 풀렸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 번째 안 풀렸을 때 세 번째 읽었으면 그 순간에 풀렸을까? 생각해보면 아 이상해. 왜 집에 와서 풀었더니 풀렸지?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요. 근데 되게 이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인 것 같아. 그게 어떤 현상하고 비슷하냐면 선생님 제가 한 번 봤던 문제니까 잘 풀었겠죠? 맞아. 한 번 봤던 문제니까 잘 푼 거 맞겠지. 그런데 학교에서 또는 시험장에서 집으로 오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한 거 아니잖아. 그치? 집에 오는 시간 동안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한 게 아니야. 근데 집에 와서 다시 풀려고 읽었는데 풀리는 거라고. 그 시간 동안 내 뇌는 의식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한 번 읽은 나의 무의식은 그 문제를 정리하는 중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간에 바로 두 번 읽었는데 안 돼 세 번째 읽었으면 못 풀었을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 번째 읽었더니 풀려. 그럼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납득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 의식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문제를 받아들인 내가 내 무의식이 내 머리가 그 문제를 정리하고 있었던 거지. 상황은.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분명히 내가 과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본 여러 가지 상황과 수험생들의 증상들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13까지 막혔을 때 16, 17, 18 이렇게 풀면서 소쿨 인정하고 지나가면서 내 무의식이 이 문제들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않는 어떤 신경이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그래서 비주요 문항을 다 풀고 다시 11번부터 풀었더니 너무 쉽게 풀리더래요. 근데 이 팀장은 13번이 또 안 풀렸대.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13번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특이성이지. 하나쯤 막힐 수 있는 거. 그래서 14, 15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세 번째 돌아와서 13번을 풀고 100점을 받은 거야. 엄청난 사람이죠.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이 판단력 야, 그 정도면 11, 12, 13 아, 오늘 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은 거야. 무슨 날 내가 지금 이 순간 안 되네. 오케이 16으로 가자. 아, 대단한 판단력이죠. 그리고 16, 17, 18 비주요 문항을 풀고 돌아왔더니 풀리더라. 아까랑 전혀 안 읽히고 안 풀리던 문제가 그냥 쓱쓱 풀리더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 순간에 갑자기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뭔가 감정적 요인이든 뭐든 뭔가에 말려서 안 보이는 그 순간을 문제를 읽고 지나가서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여유를 가지고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그 무의식이 그 사이에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실전에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전에 가기 전에 실물을 보면서 꼭 한번 이 상황을 확인해봐. 이런 일을 겪는다면 꼭 여기서부터 막히는 게 아닐지라도 읽었던 문제가 비주요 문항을 편안하게 풀고 돌아왔을 때 풀리는 경험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아 멋있구나 이 사람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가고 나서 그 팀장 가고 나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이 멋있음이 나는 조교들에게 나머지 조교들에게 멋있대는 거죠. 너무 멋있죠. 사람은 이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멋있음이 어디서 왔냐라고 한다면 나는 이 수험생활을 겪으면서 되는 순간 안 되는 순간 얼마나 많았겠어요. 될 때 안 될 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겪고 안 될 때 인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시간 속에 그 노력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득도를 하듯이 성장을 한 거죠. 나보다 어리지만 너무 멋있는 배울 점이 있는 훌륭한 말들을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일단 여러분들과 빨리 공유하고 싶어서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미적이 아직 힘든 사람들은 컨택트 꼭 보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 염두하고 끝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놓지 말고 해내면 준다. 너가 이렇게 멋있는데 너가 가져라. 너보다 나은 사람 없겠다. 하면서 딱 주는 거 받아서 수능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알겠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